안녕하세요 돌머리님 안녕하세요 띠용! 어! 어! 오케! 오케 형님 오케 오오! 오케 형님 와 역시 대임배 하하하하하하 으응 보고만 먹어 병실아 하하하하하하 여보세요 아니야 마이크가 안돼! 혹시 제 마이크가 들린다면은 핑 한번 찍어주실래요? 아 오케이 맞으면 핑 아니면 핑 지우세요 한국인이세요? 아 한국이니까 말 한국말 듣겠구나 냅다주는거 봐라 씨 안녕하세요 긍정은 Q 부정은 E 오케이 오케이 몇살이세요? 나이가 10대다 15세 이상 17세 18세 19세 19세가 맞아요? 하하하 오케오케 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아 오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알아라갈거에요? 오케이 유튜브 콩천 오케이 개그 몇시간 했어요? 1000시간대? 500시간대? 500시간 이상? 300시간 이상? 400시간대? 300시간대? 오우 쉬엣! 저기요 저 이거 미션 걸렸거든요? 미션 걸렸는데 우리 치킨 먹어야 5만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오케 이거 이거 치킨 먹으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이거 유튜브 각 오케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하면은 펀치 한번 흐하하오케 오케이? 레츠고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 없어서 지금 혼자 하시는거세요? simply 우리의 임무가 무엇이냐? 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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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compliant 쉬! 쉬! 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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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x!! 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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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x2 싸가지어 hecho 놈 nigga! 굿! 자 일단 저놈 친구도 와야 되거든요? 자리로 바꿉시다 오케이? 어 뭐야 이거 3위칭이었네? 나 지금까지 1위칭으로 한거 무엇? 우리 심심한데 썰이나 풀까요? 오케이 오케이 여자친구 사귀어본적 있어요? 가장 최근에 사귄게 언제에요? 자 근 1년 근 1년 2년 오케이 고 1때 그분이랑 지금 어떻게 지내요? 연락한다 연락한다 연락합니까 연락 연락 절대 안해요? 오케이 가끔 그녀가 그리워요? 왜왜왜왜 나쁜애에요? 나쁜애? 아 그건 아닌데 그냥 생각 안나요? 오케이 외워줬어 외워줬어 객관식이에요 1번 그냥 서로가 싫어졌다 2번 본인이 연락을 안했다 3번 부모님의 이유 혹은 성적 바람 바람? 얼마나 사귀었어요? 1년? 1년 미만? 6개월? 이상? 3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아 오케이 차였어요? 하하하하 아 이거 왜 찾았는지 궁금한데 뭐 기념일 안챙겼어요? 싸워서 헤어진거에요 연락 자주했어요? 권태기? 이유를 모른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냥 갑자기 헤어지세요? 아 갑자기 다음날 눈뜨더니 헤어지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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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냥 갑자기 이유를 모르게 헤어졌어요? 하하하하 그럼 그 전날까지 사이는 좋았는데 그 전날에 싸웠어요? 그러면 그냥 서로 연락 안하다가 갑자기 헤어진거에요? 그래 아까 연락 안했다고 말했잖아 연락 안했냐고 하하하하 아 근데 내가 본인이 연락 안했다고 내가 물어봤나? 그래요 원래 연락을 안하면은 서로 멀어지는 법이죠 지금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 그 여자가 더 착한거 같아요 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더 착한거 같아요 Q는 전여자 E는 지금 여자 E? 아 지금 사귀는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더 착한거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누가 더 이뻐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전여친 Q 현재 현재 좋아하는 사람 E E 아 그럼 E가 전 전체적으로 봤을때 E가 제일 E가 더 낫다?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오케이 완료 아 어느 쪽 어느 쪽 능서로 돌지? 아 고민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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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또라라가스 ㅆㅆ 바이 바이